그건 있어. 어느 한쪽이 약해 보인다는 건 이미 한쪽이 눈치를 챘어. 여보세요. 아 HO3613님 5번원 감사합니다. 그죠. 한쪽은 그냥 멍하니 상하기만 하고. 질 수 없다! 질 수 없다! 질 수 없다! 질 수 없다! 우리도 질 수 없다! 졌다? 졌네. 개 짜증나. 라인 오브 펜타클. 근데 이게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. 서로에게 득이 되거든. 유튜브 각이나 이제 그런 게. 썬 나. 구독해줘잉. 재채기 할까봐. 이거 안 받으면 내반데? 아 소아 똘렘 5만원 의원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합투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아아악! 바로 지원. 아이고, 잔석님 1만원 의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잘 못들어오셨네요. 네, 모르고 더블클릭 들었어요. 가버릴 게. 죄송합니다. 찐덩 크흐흐흐흐 커다란 기쁨이야 뭐지? 아이치364님 2만원 감사합니다! 어 나 계속 이렇게 승부를 붙이네? 아 그 짜증나네? 하아 진짜 이씨 돈에 알뜰살뜰 받으시네 진짜 나중엔 천원받은것도 전화걸어서 자랑하시겠어? 소화걸 해야하는지 내 새꾸 어디가서 지는 꿈 못본다 덩겨 아 안받아 왜 안받아 그 짜증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진골 예감하고 통화를 안받아버리네요 채팅으로 쳤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아 티컵돼지디 뭐야 3만원 축하드려요 그게 끝이에요? 네 당신이 저 이제 기만 안하나요? 기만이요? 아니요?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내덕님 방 터질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리액션 했던거죠 불개님이 제 방송에서 교식님 자기도 전화 걸어달래요 자랑해달래요 불개님이 자기 빼고 대결한다고 지금 실망하셨는데요? 뭐지? 아 리얼? 아 방송을 키던가 방송을 키던가 개 어이없네 아 뭐야 나 노래부르다 이거 어떻게 됐냐 아 만원 감사합니다 뭐요? 불개님 방송중이에요? 아니잖아 아 3만원 감사합니다 와 저 방 뭐야 나 이거 너무 배아픈데 지금? 이거 실튬없이 터지는데 뭐야 뭐야 너무 부럽다 와 이게 또 저도 후원 받으라고 지금 아 이거 방송 안 켜서도 가서 해주시는구나 와 역시 모기업은 방송을 안 켜도 투입에 계속 들어오는군요 돈이란게 부럽다 이렇게까지 안쓰셔도 되는데 또 대결한다고 곤란하다 진짜 아 우리는 우리방은 졌나? 우리방은 진건가 이제? 아 불개는 좀 많이 봤는데 우리 방은 졌나? 졌나? 졌나 여완이 없다 이정도면 이겼다 2분타 내가 이겼다 한수 젓고 들어갑니다 이제 딱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잘 이겨야 2천원 정말 감사합니다 와 주363님 2만원 감사합니다 와 주363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야 왜 화면이 안나와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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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나 접시만 미쳤나 아니 저거 진짜 미쳤는데 여러분들 접시만 진정하세요 네 방금 하나 더 붙은거 본거 같은데 잘못 본건가 3만원이라고? 잠시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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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저 트위피 목록에 아니요 잠시만요 이러시면 곤란하네요 저기요 백만원? 잠시만요 이백만원? 어 뭐 뭐야 아흑 3623님 3백만원 감사합니다 아 300만원 이거 어떻게 저는 리액션이 과하지 않으니까 302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잠시만요 이걸로 뿌져뿌져나 사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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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2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디컵돼지님 2만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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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이뻤네 10만원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여 싸움이야 나도 키워야지 저는 리액션 과하게 안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마 누나님 44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접촉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저희님 따로 통하러 가실래요? 이정도면 애덕님 많이 배 채우신거 같죠? 애덕님이 말하신대로 다 된거 같은데? 아 제가 뭘 말해 배달라고 하셨던데 이정도면 저희 노력한거죠 아 이거 말했으면 안되나 이거? 아 맞다 방송을 키셨지 아 맞아 말을 잘못해버렸네 아 죄송해요 아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아이고 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외치고 가겠습니다 김규식은 돌이댔다 김규식은 돌이댔다 김규식은 돌이댔다 감사합니다 아니 없던 수근각도 만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달달하게 뽑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겼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겼다 아 잠시만요 그냥 님들 미쳤냐고요 그 집 8호가 용하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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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저사람 갑자기 나로 금수각 자기도 만드네 아 근데 괜히 경쟁신료 부채이라고 님들 저런거에 속지 마세요 진짜 뭐했다고 내가 어허허허 천원만 받다가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는걸 어허허 여러분들 제 꿈이 천원이 끊기지 않아가지고 도네이션 밀리는 거라고 했었는데 바뀐 것 같아요 천원이 계속 안 터져도 가끔 큰 돈 한번 터지는게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허허 글쩍글쩍 글쩍글쩍 토닥토닥 dem Everyone 완전 좋아 조합 아구日本제 10만원원 아이쿠 교식립이 더 싸움할 생각이 없나봐요 도망쳤어요 아이고 아구 이쁘니 아구 이쁘 아구 이쁘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갑자기 멘탈이 나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냥냥 후원 고맙다 냥 김규식은 돌이 된다 비즈니스 브랜드 김규식은 돌이 된다 아니 야 한 달 받을 거 다 받았다 대박 종식의 종소리와 야 두 소절 부르면 꼭 와 이사람 뭐지? 아 나는 김인님 이천원 감사합니다 애덕님 안 웃었어요 애덕님 방송에서 천원을 그냥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전 이천원 리액션 하러 왔거든요 천원 안 넘겼는데 천원 나오자마자 그냥 발로 꺼져서 넘겨서 그거 쏘신 분은 기파추 돈까스 하나 안 먹고 아끼어가지고 애덕님 줘야지 하면서 천원 주셨는데 천원 필요없어? 화면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천원 아 제 방송에 천원 쏠 거면 쏘지 마세요 진짜 아 기분 나쁘니까 그 처단 아 제 방송 아 님들 아닌 거 알죠? 저분 저분 그냥 만들길래 그냥 받아준 것 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라고 야 저거 이모티컴 개많이 올라오는 거 개무서워 아끼어 애덕님 천원 쏠 거면 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천원이면 라면을 함께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천원을 쏠 거면 쏘지 마라 아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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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